저희 영어 담당이 있거든요? 영어 담당이 한번 읽어주실거에요 저희는 이제 총 4가지 게임을 준비했어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의 톰발라타스라는 게임을 준비했고 이탈리아의 병두콤 레이스 미국의 폰홀, 일본의 켄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폰홀입니다 약간 유튜브에서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는데 아 저거 원래 같은 경우는 모래 주무내로 하는게 맞는데 모래 주머니 대신 쌀주머니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개를 준비를 했는데 밑에 있는 선에서 던져서요 이렇게 정돈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이치근 신남 이치근의 말씀드렸듯 이게 표현 umaandra